1. 2. 3. 4. 4. 5. 5. 5. 5. 5. 5. 5. 5. 5. 안 맞았어. 5. 5. 5. 5. 5. 5. 9. 5. 5. 5. 5. 5. 5. 5. 5. 5. 6. 아니 왜 안 맞지? 아 이게 안 맞았대 안 죽어 왜 이렇게 안 죽이냐 아하 좋지 아 너무 아프다 앉아야 될까요? 앉아야 되나? 내가 지금 서 있거든요 아니 이거 뭐 곤란하다고 아이씨 얘만 맞추고 앉아 앉아서 쏘자 별로 어렵지 않은 구간인데 아 흘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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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렀어 흘렀어 아 아니 야 저 우리편 자꾸 방해돼 왜 자식아 그렇지 손절어 와 이게 안 맞네 아 아 이거 맞은거 아니 기사는 안 맞네 아 마지막이야 얘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거 아 아 그렇지 좋아 고립타 아군 쏘면 안되고 야 핸들 제대로 잘 꺾고 잘 꺾고 핸들 여기 여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구간일까요 별로 어려운 구간도 아닌데 야야야야 잠깐만 야야야 잠깐만 오면 뭐 할건데 아무도 없으면서 다음거 아닐까 다음거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미치겠네 또 얘를 부터져 저는 기다려 얘를 무조건 맞춰야 돼 한방에 맞춰야 돼 침착하게 한방에 맞춰야 돼 침착하게 한방에 맞춰야 돼 아 망했다 그렇지 망했어 그렇지 얘가 또 쫓아오니까 쟤를 안쓸 수가 없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수조로 안쓸 수 잘하면 맞출 수 있겠는데 이따가 안쓸 수가 안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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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같은 구간인데도 같은 구간인데도 변수가 이렇게 있어 컴퓨터가 어쩔 때는 갑자기 헤드샷 머리를 맞추는건지 한방에 갑자기 죽을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빠지게 제대로 침착하게 돌아서 미사일을 아껴서 아 아니 왜이래 누구한테 주는거야 도대체 아 얘 또 안맞았어 그렇지 이제 쟤는 신경쓸 필요가 없죠 그렇지 이렇게 하자 저기서 맞추는거보다 이게 쉽네요 근데 오토바이가 문제인데 자식들이 오토바이 자식들이 좋아하네 죽을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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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을 불을 뭐였구나 아이고 사라졌어 쟤 계속 따라올까? 아까 연대 죽은 것 같애 어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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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이제 피해 없어요 제발 넘어가 주세요 아 그만 싸우고 싶어 어디야 여긴데 완전 이럴때 이럴때 아니야 이럴때 아니야 제발 나 다시 돌아가기 싫어 저기 어디 어디 가 아니 어우 야 어우 괜찮은거니까? 잘 해냈다 뭐야 아씨 왜? 아니 우리 차는 왜 이렇게 잘 따라잡히는 겁니까? 어 야 야 어 어이구 또 아군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야 조심해 4 4 4 4 4 4 4 5 4 4 4 3 4 4 너무하자나? 너무하다가 생각해보았나? 무슨소로 이거를 어디로 가냐? 이씨 어디야 어디야 여긴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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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편이구나 아휴 야 아우 씨 아휴 이 녀석이 무적인데? 어딘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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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얘네는 너네가 좀 마크 해줘야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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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Lifproblem 아휴 아휴 헤벨트! 그 시간을 보게 된다! 바로 꺼내줄! 헤벨트! 터로 꺼내줄! 이제! 차량이 준비됐다! 어 씨 어떡해 이동하면서 쏘는 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맞으니까 뭐 타야 되는데? 어떻게 타? 설립! 아유 알아서 터졌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영광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다 노르웨이? 타코야 또 뭐야 또 침투작전인가봐요 아는 밤이야 총이 없는데? 함선 배같은데? 군함인데요 저거 어 워터다 여기 워터 그대로 나와있어 프라이스데이 그렇지 아 위장했구나 우리 민간인처럼 보이려고 얘가 이제 이 배 함선에 선장 역할로 이제 본거야 신호브랜드 어 뭔가 왜케 리얼하지? 아 내 화면만 그 창화면이 아니면은 좀 더 몰입줘야 될 것 같은데 병기구를 먼저 찾아야돼 무기가 필요하니까 근데 화면이 작긴 한데 적응이 됐어요. 얘네가 우리 같은 미군이 아니라 독일군인거죠? 나 지금. 근데 여기 그냥 들어오는거지. 들어가는거지. 무기 없이. 병기고 찾아가지고 무기 가지고선. 야 이 작전 장난 아닌데? 무기 없이 딱 들어가서. 의심없게. 그 내부에서. 침투를 하는거죠. 어휴. 어 조심해야돼. 바다. 바다 조심해야돼. 안녕하십니까. 그렇습니다. 다 믿고있죠? 저기 마크 독일군 마크 맞네. 모자에. 저기 뭐야. 아 좋아. 저기야? 적진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. 야 배 진짜 크다. 와 배 진짜 큰데. 물입이 엄청 작은데. 탱크인가? 아니 포구나. 아이고. 저는 이 프라이스데이의 발을 맞춰서. 같이 가고 싶거든요. 근데. 대부분의 게임들이. 얘네 NPC보다. 걸음걸이를 해도. 이 NPC보다 조금 빨라. 지금 나는 지금. 뛰고있는 자세라. 나 지금 그 막. 90년대 80년대 만든. 영화보는거 같애. 명장영화. 그 알죠? 80년대 90년대가. 요즘. 영화들은. 다 그래픽 이런거 많이 사용하는데. 80년대는. 진짜 소품들 사용해서. 막. 괴물이나. 이런. SF 장르들도. 진짜 막. 막. 그. 직접 만들어가지고. 쓰잖아요. 그래서 더. 뭔가. 리얼하고. 더 재밌잖아. 근데 지금은 CG니까. 그냥 다. 봐도 다. 그래픽이구나. 이런데. 옛날에는 다 소품이라서. 그게 너무. 근데. 그런 영화 느낌이야 지금. 어. 누가 쳐다보나. 한층 내려가라는데. 여기 있구나. 아. 아. 좋았어. 뭐야. 나만 가면 되는건가. 괜찮아. 나 가도 되는거에요. 아. 아이고. 뭐야. 문이 잠겼는데. 아. 여기 있구나. 아. 배 탄게 아니라. 우주선. 그. 에일리언 시리즈. 우주선 타는 기분이야 지금. 아.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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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기 창고 같은데. 맞네. 어. 야야. 아이 깜짝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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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다 왔어. 폭발 모양. 아이고. 아이고. 어. 어디로 가요? 아이고. 아이고. 두 곳인데. 그쪽은 프라이스데이가 마타슈크를 생각하고 믿고 있겠습니다. 아이고! 오래..오케이 오케이 어딘지 알았어 왜 안 터져? 잠시만요 아씨 왜 이렇게 아파? 나 한 대만에 죽어요? 큰일 났는데? 슈트 안 없나? 있네 오! 나도 다시 얹었어 잘못하면 죽을 뻔했네 피 없나요? 피? 어떡하지? 뒤에 또 있어 어떡하지? 어떡하냐? 한 대만이면 죽는데? 피 있다 피 있다 아씨 아씨 아무도 없죠? 야! 야! 좋았어 피 먹었고요 오! 저 역수 있다 그쵸? 아씨 안보여 흐려가지고 아씨 아씨 저기 또 있어 앞에도 어디야? 어디야? 아씨 개리 개리 건드렸네 와 얘네봐라 아이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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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어렵냐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어렵게 나이도를 숙련도로 했다 왔더니 저는 약간 되게 약해 내가 너무 약해 약해 아우 씨 잘 지켜볼게 잘 지켜볼게 잘 지켜볼게 잘 지켜볼게 잘 지켜볼게 내가 가면 또 나오겠지? 자식아 오 계속 안오는거 아 나를 속일 생각 하지 자식 자식봐라? 잡았나 근데? 아 아니 어떻게 낼 수 있는거에요? 아 아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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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 내가 가면은 올거야 안오네 좋아요 조진하면서 가자 안온단 말이야 안온단 말이야? 안온단 말이야? 됐어 아 alto Rus취 burnt 있었다 소所有 누군의 공 yearly 않음 6 지민 잠깐만 잠깐만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데? 아이씨 아 아이씨 프라이스 먼저 들어갔나는데? 그쵸 어디로 들어간 거야? 내가 잘못 봤나? 잡았다 잡았죠? 자 조심해야 돼요 아이씨 아이씨 어 위에구나 으아 아 아이씨 아이씨 진짜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여기서부터 시작인 게 제일 짜증나 실수하면 처음부터 가는데 실수하면 처음부터 가는데 아유 왜 그걸 맞아가지고 또 아이씨 위험한DS 위험한 Specif 잡은거 맞죠? 아니 이 자식은 진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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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 짜식이 진짜 나 여기 피 하나 있지 않았나? 살아있다 계단 계단 위에 있죠 계단 위에 내려올게 못하나? 아 여기가 넘어가자 제발 저장 좀 부탁합니다 아 쟤가 여기 또 있다 아우씨 어디야? 차라리 조준은 하지 말고 이렇게 쏘는게 또 잘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야야 안죽었어 죽었는데 다른 애가 온건가? 어 여기부터 시작이야? 좋아요 확실하게 제압을 하고요 옥상에 있는 옥상에 한 명있죠 1명있어 1명있어 아니 왜이렇게 안좋아.. 아우씨.. 어떡하지? 아 저 옥상.. 저기..여기.. 아씨.. 아니 쟤 저렇게 잘 쏜다고? 또 한대마전 주고.. 아씨.. 아니 두명씩 두명씩.. 위에도 계속 나오네 끊임없이.. 끊임이 없는데? 여기 한명 더 나오니까 이거 잡고 그 다음에 저 옥상에 있는게 잡아..잡아야겠다.. 대략게 잘 맞추고.. 대략게 잘 맞추는거 나.. 대략게 잘 맞추는거 진짜.. 한명 더.. 한 명 더 있는 거 알아. 빨리 나와. 이쪽은 끝난 것 같거든요? 문제 어디냐면 옥상. 어떻게 안 어려운 구간이 없냐? 어? 어떻게 된 게 게임이야? 한 명 더 있잖아. 마음이 육상. 아니. 왜 이 세우는 거? 말이야. 말이야. 공격이 안 돼. 안에서. 왔다 저기 아니 저렇게 잘 맞추냐고 이 자식아 다들 명사서밖에 없냔 말이야 내가 얼마나 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너네들 다 제압할 수 있는 거냐고 도대체 됐죠 이런 애씨 아씨 쟤때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체력을 모아야 된다나 아이고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 뒤에 없어 아 잠깐만 옷이 너무 걸리적거렸다 저거 터쳐야 되나봐 아닌데 자식 여기 있겠구만 아잇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씨 아씨 죽으면 다시 시작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내가 말이야 아 야야야야야야 아 아 반대로 올 수 있었구나 아니 아우씨 아 어디부터 시작이야 나 그게 제일 중요해 미치겠네 진짜 명사수야 진짜 명사수야 진짜 다음에 난이도 절대 높게 안한다 사람 사람 너무 피곤하네 쟤 또 살았어 또 자식 저기 살아? 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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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없었지 지지 왔던 길로 가는 게 낫겠죠? 이왕이면 한번 해본데 있었나 여기? 어디서 쏘는 거야? 다시 하기 싫다 진짜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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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 적을 수 있어 여기지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이런 이런다 어디야 어디야 게임 저장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또 내려가야 돼요? 내려가야 됩니까? 일로 못 내려가나? 이따 한번 가볼까? 아 여기 또 아씨 안되네 여기서 저 보이면 바로 잡자 10 이렇게 안전해? 하아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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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층 더 내려가야 되는데 반대편인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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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야, 너무한 거 아니냐? 어딜 따라왔니, 너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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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야...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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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깼어 중간에 쟤 무적이야 뭐야 몇 대를 맞아 죽는 거야 쟤 또 온다 또 온다 뭐야 너 여기서 소리가 나 아 아 아 아 아 아휴... 아... 아니 뭔 놈이 도대체 이 배에서 벗어나질 못하네 으깨보는 거 같은데요 으깨보는 거 같은데요 해야지 희망 춥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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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결 안전해졌죠? 아 여기 길이 너무 불편하다. 아 나 진짜 길 헷갈리네. 배에서 또 한시간이야? 안전해졌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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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해iment 이거야? 어 됐다 됐다 데이 죽었어? 캡틴 프라이스 죽었대 언제 죽었죠? 아 맞아 내가 가야 되는데 아니 그 지키고 있던 자리에 걔가 없었어 근데 죽진 않았을 것 같아 이게 사라졌잖아요 시체를 못 봤잖아 아니 이걸 깨는데 지금 몇 분이 걸린 거야 모든 인간의 삶은 삶의 마지막은 같다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가가 인간을 다른 인간과 구분하게 한다 그렇군요